아 아 아 선생님은 건강이 걱정이 많이 되시고 지금 긴장이 너무 많이 되세요. 아 긴장이 너무 많이 돼서 지금 심장이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다리가 많이 아프세요. 아 그래서 저는 올해는 선생님이 다리를 좀 많이 다친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가지고 아 그래서 건강 챙길 때는 항상 다리를 먼저 챙기셔야 되고 선생님 평상시에도 긴장도가 너무 높으세요. 아 그래서 막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걱정, 관심이 가득한 편이에요. 그리고 평상시 머리도 좀 많이 아프세요? 어 머리도 자주 아픈 것 같아요. 머리도 자주 아프고, 무릎도 다리가 또 힘이 없고 네. 저는 건강운이 항상 먼저 나오는데 선생님 거는 다리랑 머리가 제일 먼저 치고 그다음에 긴장도가 너무 높아서 손이 계속 달달달달달 떨리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건강을 챙길 때는 머리랑 다리는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메모 안 하셔도 괜찮을까요? 메모 안 하셔도 괜찮을까요? 메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상상하는 거 좋아하시죠? 네. 뭘 이렇게 상상하고 그걸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하시다보니 네.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데 네. 하 내 마음대로는 또 안 된다. 네. 하시는데 네. 상상력이 조금 남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어? 외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선생님은 외계인이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못 만들 거야. 이렇게 하고 끝이 나는데 선생님은 그 이상 가니까 사람들이 왜 거기까지 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랑 이야기하면 너무 답답해. 우리 생각을 할 때 어? 외계인. 그래 외계인이다. 하고 끝. 그러면 선생님도 상장 받고 그분들도 어? 왜 그래?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만 신경 쓰시면 올해는 괜찮을 것 같아. 네. 꽂히는 대로 끝까지 위로 꽂히 되지. 좀 깊게 파야 돼. 엄청 많이 파야 돼. 깊게 파고 완벽하게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파다가 그리고 선생님 카메라 앞에 쓰신다고 하시는데 진짜 원해서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뭐랄까? 인스타 라이브나 틱톡 라이브나 유튜브 라이브 이게 진짜 선생님이 내가 여기서 뭐 한 방을 터뜨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진짜 주변에 친구도 없고 말할 사람이 없어서 그걸 하는 건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누군가와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누군가한테 도움되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개그 쪽을 굉장히 좋아하면 됩니다. 저 사람들한테도 웃음을 주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제가 지금까지 보면 재능이 많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선생님 카메라 앞에 쓰는 것보다 쓰는 것도 잘하신다 이 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출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 생각도 저는 연출? 네. 연출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아까 전처럼 외계인을 상상을 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재밌게 만들어서 그래서 저 사람들을 웃겨볼까 라는 걸 선생님이 선생님 손으로 써서 그거를 선생님보다 조금 더 재능이 많은 분들한테 보여주거나 줘서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했을 때 그때가 시너지가 선생님한테는 더 크게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연출 쪽으로 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잠깐 어 맞아요. 그쪽으로 뭔가 글 쓰는 거 좋아하시나요? 그런 것도 사실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디자인하는 것도 그나마 좋아하는 편이고 심지들도 생각보다 좋은 편이라서 그걸 선생님이 상상하고 그런 걸 다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소극장 되게 많잖아요. 거기에다가 선생님이 만든 부품을 올려놓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만든 시나리오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도 신나고 보는 사람도 신나고 하는 사람도 신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카메라 앞에 쓰는 것보다 선생님이 연출을 하는 게 저는 더 잘 맞다. 라고 말하고 올해 하나 정도는 써서 속장에 올리면 나 나 이거 재능 있는데 이 생각해가지고 재미가 붙어가지고 계속 나올 거예요. 아이디어가 선생님 진짜 머릿속이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 맞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나 빨간색을 봤어. 빨간색이 멈추지만 선생님이 빨간색 끝까지 가는 사람이라서 빨간색 관련된 것들이 다 생각나요. 그게 선생님의 장점이에요. 아 그쪽으로 선생님이 올해는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네 선생님이 원하는 거 그 웃기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금방 그런 것처럼 어 그게 더 선생님이 아 그래 저게 내가 원하던 거야 하는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딱 두 가지만 신경 쓰시면 돼요. 다리랑 머리 그리고 선생님이 연출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 이 두 가지만 하면 선생님 올해는 크게 문제가 없으세요. 아 그리고 이걸 하면서 주변의 친구들이랑도 조금 친구들이 선생님 좀 편하게 대해줄 거예요. 아 그러면 선생님이 늘 응어리져 있던 그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아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연애 연애 연애야? 연애 연애 일단 연애운이랑 금전운? 연애랑 금전운? 선생님이 연출하면 금전은 자동으로 딸려와요. 연출 쪽을 알아본 적이 사실 없어 아 그러시구나 이리로 가면 금전적으로는 선생님이 많이는 못 벌더라도 이전보단 많이 번다 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50만 원 벌었다 연애 연출하고 조금 이런 거 저런 거 같아서 한 150 번다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게 저는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선생님은 그 단계로 가는 게 선생님도 맞으실 것 같아요. 연애운은 선생님이 지금은 안 들어왔어요. 아 선생님은 33살 3년 있잖아. 그쯤 가야 선생님이 조금 어 저 남자 괜찮은데 어 저 남자 한 번 그분이랑 또 선생님이랑도 합이 좀 맞는 해가 그때부터 들어온다라고 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일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에요. 아 그리고 그렇게 한 번 하시면 선생님 올해는 음 다 괜찮다 이 말 나오거든요. 저는 아 어떻게 연애의 원하는 대답 못 들어서 아 연애 연애를 연애를 너무 안 하고 싶은데 아 그러지 몰라 저한테 맞게는 이상한 남자들만 너무 많이 다가와가지고 아 근데 선생님 올해 그럴 거예요. 아 아 이거 언니들 가만히고 있어. 그런 마음으로 올해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비울 건 비우고 받을 건 받는 한 해? 그렇게 흘려보내도 나쁘지 않은 한 해일 것 같아요. 아 일단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